자, 지금부터 나의 사랑하는 밴드들 안구돌추를 소개하지 어디 보자 야, 김병규 이리 와봐 뭐 임마? 왜? 우리 동갑이잖아 안 그래? 이 색 좀 임마 너 동갑 아니야 넌 좀 그래 와 이게 뭐야? 동호야 이거 카메라잖아 카메라 케냐에 계신 니네 부모님도 다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영상 편지? 어 My father and mother How are you? 더 해봐 인마 더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오오오오 우리 팀 비주얼 그건 그렇고 너는 밴드 왜 하는 거냐? 야 이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? 크게 말해봐 그거 남대문이었어 아이씨 자, 우리 카리스마 리더 성규 넌 밴드 왜 하냐? 뭐라는 거야 아이씨 야, 닥치고 가진다니까 우우우우 하하하 아 진짜 날씨 죽여준다 야 그게 말이야 학교 다닐게 진짜 진짜 그냥 다니는 거지 뭐 별 수 있냐 야 저 학교 종소리 좀 새로운 걸로 안드냐 락 같은 거 멋있게 말이야 그러게 저 종소리 진짜 지겹다 그치 성규야 지겨울 땐 레몬사탕이지 야 됐고 들어가자 맛 먹어라 야 쟤네 뭐냐 아침부터 재수없게 응 쟤네가 누군데 아 너 편안할 거 없어 해보이지 그 딸 딸기방 울림고 공식 울림고 공식 아이돌 밴드지 그치 센터에 있는 애가 저 센터에 있는 애가 바로 나무여 우수에 젖은 외모에 완벽한 식스팩까지 말 그대로 전국구 엄치나라고 할 수 있지 또 매트를 어찌나 달달한지 쟤한테 찍힌 애들은 당근병을 해서 인슐린 먹는거지 그리고 저 왼쪽에서 춤추면서 걸어오고 있는 애 보이지 댄스머신 호야라고 정갈춤이라나 뭐라나 쟤가 기타 반주에 맞춰서 추는 춤이 크 예술이야 야 너네같은 돌고래들이랑 차원이 다르는데 알았냐? 뭐래? 성규야 쟤 누구니? 쟤 쟤가 바로 울림고 자칭 최고 얼짱 이성열 그래도 키 크지? 눈 크지? 얼굴 크지? 야 이건 아니고 제가 여자를 조금 밝히는 것 빼고는 단점이 없어? 없어야 돼 쟤는 야 다 들리거든? 근데 넌 누구냐? 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울림고 공식 그냥 지나가는 사람 화내지 마 어 나는 돌고래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 안녕 안녕 정갈 만세! 만세! 그건 그렇고 학교 축제 준비는 잘하고 있냐? 이번에 인기투표 있는 거 알지? 당연하지 이번에 기대해라 우리 장난 아니니까 뭐라는 거야? 안 들려 크게 좀 말해라 에휴 구멍이 막 켰나 야 야 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지나가라 뭐라는 거야 이게 아저씨 같은 게 아 자신 있게 말은 해놨는데 우리 노래 뭐하지? 야 그거 어떠냐 그 러브유 라이크 이거 되게 좋던데 아 그 노래 근데 좀 남자 목소리가 싸지 않냐? 다른 노래 없나? 근데 이번 노래도 보컬은 성규가 하는 거지? 당연하지 무슨 말 하는 거야 매번 성규만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야 미쳤냐? 이번 무대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제일 잘할 텐데? 말이 좀 심해진다 왜 덮어놓고 반대부터 해? 나이도 어린게 어? 야 나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? 야야야야 야 우리끼리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 잠깐만 나와 뭐라고? 다시 한 번 말해봐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야 내가 안구 돌발인지 안구 돌출인지 걔네 이번에 준비 많이 한 거 같더라 인기투표에서 밀리면 어? 밀리면 우연히 삐질 거야 어? 삐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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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빅리빅 이 밴드에게 어울리는 춤을 하나 생각해봤는데 정갈춤이라고 됐고 어 그래 성현아, 뭐 좋은 아이디어 없냐? 음... 그럼 날 중심으로 한 노래는 어떨까? 제목은 Do you hear me? 좋다 좋다 그 노래에 내 정갈춤을 접목시켜서 야, 춤은 됐고 어 그래, 미안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해야겠다 호구야는 그 드론 고장난 거 잘 보셨지? 당연하지 성현이, 어? 어, 건강하지? 어, 어 난 뭐 건강하지 보니 그냥 건강하는 거 보고 하겠네 연습하자 우리 이제 연습하자 질 수 없지 우리가 뭐 왜 아무것도 있는지 돌발인지 이해해요 야, 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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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야 우리끼리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 잠깐만, 나 봐봐 뭐야, 다시 해보려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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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야, 야 야, 싸우고 말하죠, 뭐 리더가 말하잖아 어? 야! 김성규 장동웅 김명숙 김명숙 조용히 해라 죽여버리기 전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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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, 그래, 야 지금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끼리 드론 괜찮지, 그거 별 보대 옆에 못 보이더라고요 전생이 안etry 도망간 줄 알았는데 용키가 왔네. 도망간 너네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연습을 좀 했냐? 우리 팀은 연습 같은 거 필요 없어. 평소에도 짧거든. 근데 너네 다크서클에 아직 폐교를 하겠다. 연습 좀 작작하지? 모르면 가만히 있어. 이건 야동이 아니라 시험공부에서 생긴 거거든. 누가 해야지? 진짜 바보가 되는지는 이따가 보면 알게 될 거고. 무대에서 보자. 가만히 있어. 자, 윌리엄컨 축제의 하이라이트만 나왔습니다. 극팀의 자존심을 내고 찐방을 시작합니다 딱 이만 떠주세요 잘생겼어요 미치겠어 이제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잠도 못자 거친 호흡과 괴로움 나를 흔들어 화가 나고 남은 거라건 후회도 그리움 이렇게 널 포기할 순 없어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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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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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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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꼭 한 번만 더 날 받아 죽일 밤에 정말 나의 욕심이란 걸 알지마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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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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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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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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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된 것 같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늘 사랑해 내가 늘 걱정해 내가 늘 끝까지 책임질게 다 뒤진 않을까 상체도 안 할까 그림 없나 된 고리에 항상 숨이 없어져서 눈물이 해 걱정의 밤 늘어나는 네 앞에 넌의 탈처럼 네 춤을 타고 놀아 불이 꺼져버린 이 사랑을 놓고 날 봐라 김이 피어버린 상처 덮어줄게 어떻게 할게 내 걸 만들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2배드의 인기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그 결과는 불가한 결과네요 50대 50으로 공동호세입니다 5 초 수고하셨습니다 뭐? 레몬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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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참에 밴드 때려치고 아이돌이나 해볼까? 뭐? 너네도 같이 할래? 아이돌? 나 좋은 사장님 알고 있는데 이분인데 뭔가 좀 이든지 풀었지 않아? 야야야야 왠지 뭔가 나를 리드보컬 시켜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페이스야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날 카리스마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매일매일 정갈춤도 추게 해줄 것 같아 난 그 여전히 멋있는 걸로 뭔 소리야 멋있는 건 나야 그럼 모두 콜! 콜! 야 인플리트! 너네 아이돌 왜 하냐? 다 합치고 인스플릿 때문에 지켜봐 왔잖아 니 사랑을 김 이별을 늘 상처받을 뻔한 난 개나 어디 갔다고 했더니 콘셉트이요? 콘셉트이요? 다시 다시 제가 찍어서 안 넘은 역할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속도를 맞춰줘야 돼 난 갈매기 같은 데 다시 다시 아! 아 아 아